사슴이 밥 먹느라 정신이 없네. 정말 맛있게 먹는다. 그치? 우리 좀 봐봐. 지금 밥 먹느라 볼 수가 없어. 배고프단 말이야. 안녕? 나는 사슴이야. 은혜야, 반가워. 이 쪽을 보낸다. 그러네. 이 쪽을 보네, 사슴이. 저쪽으로 가봐야겠다. 저쪽엔 더 맛있는 풀이 있을 거야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그치? 밥 좀 먹으면 안 되겠니, 은혜야? 은혜야, 얼굴 안 다치게 조심해. 거기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, 은혜야. 다칠 것 같아. 조심해. 나 이만 가볼게. 다음에 또 만나자. 안녕. 제 가족들은